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감염 예방 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응급실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장 점검은 전국 모든 권역 지역 응급센터 145곳과 임의로 선정한 일부 지역 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됩니다. 응급실 진입 전 감염 의심 환자 선별 진료 실행 여부, 보호자 방문객의 출입 통제와 명부 작성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3번에 걸쳐 응급실을 불시 점검했고 지난달 25일에 진행한 3차 점검에서는 전국 40개 권역 응급센터 중 선별 진료를 진행한 병원이 65%, 보호자 방문객 출입 통제를 이행한 병원은 75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